아 죄송죄송 아 죄송죄송 네 나이스 쇼프 둠피스트 있다요 지금쯤 훅샷 한번 해가지고 한 명 딸 때 됐는데? 둠피스트 딸 수 있었는데 못 땄어 미안 루시우 있다 그 조합이야? 루시우 필 나..나 조졌다 오리사 필 오리사 필 아 우리 갈렸다 이거 나이스 진짜 이거 해줘야 된다 둠피 없다 루시우 오른쪽 루시우도 짤 루시우도 짤 시그먼 시그먼 메이더필 꼬리사 빨대기 없다 모이라카 다했다 진짜로다가 이거 메르시가 공복구 뽑아주는게 적극 게임 잘할 판닭이었어 이거 에.. 뭐 이라고 그.. 그.. 그지같은 소리만 안 했으면 정말 좋을 거 같은데 어깨 이렇게 소곤소곤 거리는 거 인정 야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아래 지금 오 메인 잡았어 두피 두피 안 피 일중 오른쪽 아래 K 한번만 가능 오 나이스 땡큐 시가 뭐죠? 시가 뭐죠? 시가 뭐죠? 시가 피해 시가 피해 네 오른쪽에 누웠다 루시오 원 루시오 우리 들어가 줄 수 있나? 더 들어가도 돼 더 들어가도 돼 툭 들어가자 툭 들어가자 툭 들어가자 툭 들어가자 툭 들어가자 툭 들어가자 우리 가드 살려야돼 가드님 풀링좀요 우리 오랫도 없어 어 있네? 뭐야 누가 죽은거야 살렸잖아 살렸잖아 형 이거 뺏어 싸워야돼 내 딜각 안나와 모이라 둠피 메이공 있어 모이라 둠피 메이공 이거 살짝만 빼래 거점으로 오케이 뒤에 시그마 시그마 잡았다 우리 오리타 다이 들어갑시다잉 둠피 원 둠피 궁 터스고 오리타 나한테? 오 죽었다 둠피 피 반 둠피 피 반 메이 짤 준비필 준비필 형 아 모자 모자 힐 바꿔 형 나는? 형 나는 피가 20인데? 나이스 자기만 살겠다고 빤 쓰러 치는거 봐 와 녹아버리네 이거 오리사이 시그마 패스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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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시네 멜시네 엘치 잠수다 튕겨 아 채팅치다 죽었구나 컴밍 부활하는 거라고? 야 루시아 아 루시아 꼈는데 뭐야 아 낄 줄 몰랐어 오리타 시그마 썼고 메이랑 모이라 공 시그마 우리 2층 모이라 시그마 밑에 있어요 메이 퍽 빠졌다 둠피 원피 이거 나 궁 쓰면서 갈게 천천히 뒤로 빼면서요 메이 궁 조심 가드 케어 줘 가드 케어 줘 나이스 망댑 푸쉬하자 이거 시그마어 시그마어 루시아도 피해 루시아도 피해 모이다 먼저 벗기는게 좋을때 모이라 모이라 건 나이스 메이 보자다 룰비 피해 형 나 이제 죽어 나시 레이싱부터 없어요? 메이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와 나 올리는데? 메이 어디지? 오리타 노시파트 원 루시우도 원 루시우도 원 메이 원 오리타 원 모이라 원 와 내가 다하네 미친다 진짜 얘네 모이라 공 없거든요 모이라 둠피 없어 메이 공 근데 좀 많이 찾겠다 메이 시그마 오리타 있어 메이 시그마 오리타 오리사님 저랑 저거 콜하면 봉고 깔아주세요 봉고 용어 하자 둠피 피해 둠피 피해 어우 못잡았다 메이 왼쪽 아래 이거 봉고 깔아봐요 깔아봐요 살려줘 살려주세요 둠피 내 머리 뒤에 둠피 있어요 오 잡았네? 뚝 땄잖아 뚝 땄잖아 아 브리핑 좀 하자 아 못 믿어요? 나를 못 믿네 자꾸 형 나한테 머리 따이던 시절을 생각해 브리핑하면 몰라? 바로 잡아주지 나는 인정해 안해 뭐라고? 어 인정이지 용어 좀 담아줄래? 머리 감았는데요? 머리 감았는데? 얘네 리퍼? 리퍼 둠피 뒤에 얘네 리퍼 둠피 왼쪽 둠피 왼쪽 내가 둠피 밀어볼게 살짝만 나 왼쪽 간다 이거 둠피 왼쪽 둠피 왼쪽 가든이 그 앞에 우리 오른쪽 강 밀렸구나 이거 이거 가든이 밀어줘잖아 저 멘트 갈게요 나 2층 먹었어 어 우리 메리 시켜요 펀덩이 뺐다 펀덩이 줬어 어우 힘들어 아 위도 딱딱 둠피 왼쪽 2층 둠피 왼쪽 2층 숨어있어 난강 같은데 비 빠졌어요 비 빠졌어요 아나랑 오리사 다 왼쪽 이번에 모 히라 궁 있음 얘네도 있어요 아 너무 아파 내가 힐을 못 봤는데? 아 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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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떡다 리퍼 10떡다 리퍼 피해 리퍼 피해 리퍼 피해 우와 싫어 야 둘 다 봤어요 아 아나 잡을게 아나 피해 아 까비 안된다 꽁 뺐어 많이 잡았는데 시그 많이 줘 아 오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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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오오 옥 옥 오오 리퍼 범피 오른쪽 방 리퍼 오른쪽 방 리퍼 오른쪽 방 노스킬 노스킬 리퍼 베란다 리퍼 베란다 어 김대 필 나이스 와 나 개 잘하네 나 살아줄게 얘네 궁 체크 해야돼 나 궁 체크 몰라 지금 아까 뽕 빠졌고 보이라 둠필 리퍼 얘네 오궁이야 노아나 파이브홀트야 얘네 왼쪽 얘네 왼쪽 오른쪽 리퍼 쿨링 가능? 쿨링 가능? 배우 시그마 필 나 일 한번만 더 오리사 피해 오리사 피해 얘 보고 깨줄게 아 모이라 궁궈로 가면 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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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베리얼필이 내 집 뺄게 할만해 근데 스킬 빠진거 안되냐? 나 지금 두 끼고 있는데 다른 동길 야아아아 야 빨리 죽어 오 나이스 이러면 많이 큰데? 야 모이라 조심히 이긴다 이거 게임 오른쪽 지금 봐 오른쪽 지금 봐 리퍼까지 오리사 그냥 끌어보시 아무거나 오오오오오오오 두피필 2pp 또 konsing 로스필 루스필 ests 로스필 루스필 로스필 루스필 로스필 나 eyeballs leopard ethical 로스필 Wäh 어디어디어디? 방하네 어우 개아파 야 P1인데? 얘네.. 윈스톤 나왔는데? 둠피 왼쪽 위층! 둠피 왼쪽 위층! 어? 원숭이 내가 개팸 저 빠졌어요 다시 리퍼 계속 오른쪽 위에 등대로 올라왔다 리퍼 궁 빠졌고 둠피 궁 모이라 궁 있지 둠피 모이라 리퍼 탈x2 스마트 플레이 가능 우리사님? 이거 앞에 정벽 끌어볼래요? 오 나이스 리퍼 크다 와 나이스 오른쪽 시그마 돌았다 둠피 노스킬 둠피 노스킬 둠피 봐야돼 어? 어 미안 상대 우리사 봄 우리 다 필 오? 야 축구봉이다 축구봉 시그마 하나 아니야? 나이힐 나이힐 킬 줘! 쏘지 말고 너 죽으면 리퍼 피해 리퍼 피해 오 나이스 야 원숭이 어 여기 안 맞네? 케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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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슈 조심 모이라 노시프트 이거 잡아 왼쪽에 와 뷰 내가 먹여살리네 Pi 리퍼 피해 리퍼 sp 응급 리뷰 클раж Rain 봐봐 형무늬 코 내 잡아줬잖아 어 미안 못 봤어 달국 5. 4. 4. 5. 6. 5. 5. 5. 5. 시그마아 시그마아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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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땅다 리퍼 힐 리퍼 힐 리퍼 힐 리퍼 힐 리퍼 힐 리퍼 힐 와아 아 모이라 공포로 하긴데 정말 풀링 가능 우리 샀니? 지금 앞에 정변 정변 끌어볼래요? 리퍼 힐 우리 다 힐 오! 리퍼 힐 리퍼 레퍼 힐 리퍼 리퍼 PHATT